마시는 중국과 한국의 성시이다. 마시는 2015년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38,949명으로 조사되었다. 봄관은 장흥, 목천 등이 있다. 마시대 동부에 따르면 시조 마완은 은나라 양성인으로 학식과 덕행이 높은 군자이다. 은나라 양성군자 마완 마장 부자는 주왕의 폭정에 인한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경설을 가지고 운거하다가 은나라가 멸망한 뒤에 마장이 기자와 더불어 고조선에 동래하였다고 한다. 장흥 마시의 득관시조 마려는 백제 개국공신이다. 삼국사기 제23권 백제본기에 따르면 기원전 18년 마려 오간 등 10인이 고구려 동명왕의 셋째 아들 온조를 인도하여 졸본부여를 피해남하에서 위례성을 도우부로 백제를 건국하고 온조를 왕으로 받들었다. 온조왕이 개국어는 마려에게 좌보의 벼슬을 내리고 마사량현을 시급으로 내려 후손이 세거하여 대대로 이어받았다. 백제시대 인물로는 성황 때 나솔 대사를 역임한 마무 오경박사 마정안 등이 있다. 마사량현은 고려초에 회령으로 고쳐 부르다가 인종 때 장흥에 속하게 되어 본관을 장흥으로 하였다. 고려 문종 때 마점중의 장남 마연이 목천 마시로 갈라지고 둘째 마혁이는 선조의 관양인 장흥 마시를 이어갔다. 장흥 마시 기세조 마혁이는 가문을 크게 일으킨 인물이다. 1085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특진에 이르고 판계성윤을 지냄으로써 가문의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여 벼슬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였으며 이때부터 가첩이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다. 마혁인의 아들 마혁은 고려조의 병부시랑을 역임했고 마혁인의 손자 마희우는 고려의종 때 홍주 목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사세손 마희원은 1190년 문과에 급제하여 계부의 동삼사 문하시중평장사에 이르렀으며 1224년 직문하성으로서 몽골 사신 탑고야를 석연까지 호송하였다. 마희원의 아들 마중기는 1205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한리막사 승지를 지내고 전리상서에 제수되었으나 최충헌의 도방정치에 반대하여 벼슬에 응하지 않다가 최충헌이 죽은 후에 사관하며 정당문학을 역임하였다. 마중기의 손자 마집백은 호부상서 국자감제약을 역임했다. 마집백의 증손 마수손은 문하시중평장사에 올랐으나 조정 간신들의 질투와 관계를 개탄해 벼슬을 던졌다. 그 뒤 장흥 예양강에 내려와 후학으로 여생을 보냈다. 충전공 사당에 있는 마천목 조상 11세손 마천목이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때 정안군을 도와 공훈을 세웠고 1399년 상장군에 승진하였다. 이듬해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자 다시 정안군에 선봉이 되어 크게 공헌하였다. 1401년 이때 자명공신 3등 애노쿤되었고 회령군에 책봉되어 동지총재로 승진하였다. 1408년 전라도절제사에 복직되었고 1414년에 장흥군으로 개봉되었다. 1416년에는 도총재에 개수되었다가 곧 전라도병마도 절제사로 파견되고 1418년 2월에 내시위 절제사가 되었다. 1418년 우금 2절제사가 되고 1420년 정원대부 병조판서에 임명되었다. 병조판서 때 상소한 성보론에서 조선 초기에 처음으로 북방 육진이 설치를 주장하였다. 1423년 판우군도 총재부사를 지냈다. 1429년 보국숙록대부에 승진하여 장흥부원군에 봉해졌고 영돈영 부사 겸 영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1431년에 그가 죽자 세종은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특별히 예관에게 명하여 치재하게 하였으며 영의정에 추징하였다. 시호는 충정이고 화산서원 충연사에 배양되었다. 마천목의 아들 사형제가 모두 현달하여 마승의 문간공파 마전의 조은공파 마반의 현감공파 마춘의 찬판공파의 사파를 이루었다. 마천목의 장남마승은 세종 때 경상도수사와 파난주목사, 이조참판, 경주부윤 등을 지내며 청백리로 유명했고 1457년 종일품 숭정대부로 장흥군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간이다. 조은공파 육세손으로 성공감주부를 역임한 마하수는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에서 전사하여 병조참판에 추징되고 현감공파 육세손 마흥방은 지난형감을 지내고 정유재란 때 남원전투에서 전사하여 이조참판에 추징되었다. 연상군의 폐륜에 항거했던 마승조의 오세손 마윤, 마흥훈, 마흥종, 마창종 5형제는 의병장으로 진주의 남강전투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목천마씨의 중시조 마경수는 고려 때 평장사에 오르고 신정군에 봉해졌다. 마경수의 아들 마희원은 고려조의 목사를 지내고 안동 김씨 김사렴의 딸과 혼이 나였다. 마경수의 8대손 마희경은 성리학자로 존경을 받아 우희정 박세체가 그의 묘갈명을 작성하였다. 마희경의 손자 마사종은 오륜통의 사례비요 를 저술하였고 마상원은 1606년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며 증손자 마현경과 마격은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지냈다. 마희경의 5세손 마맹안은 1747년 문과에 급제하여 학유를 지냈고 6세손 마지휘는 1756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직강을 지냈으며 7세손 마사인은 1780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자랑을 역임했다. 마희경의 9세손 마한양은 1836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에 이르렀다. 현대인물로는 수필가 마해송 의사 겸 시인 마종기 국회의원 마달천 소설가 마광수 녹십자 창업자 마웅호 전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마경석 외교관 마영삼 배구선수 만학길 야구선수 마해영 마정길 마일령 등이 있다. 마성은 중국성시 인구 13위이다. 역사인물로는 후한의 정치가 마원 마 등 촉한의 장군 마초 마대 마량 마속 등이 있고 영나라 제독 마산보는 항해가로 유명하다. 제12-13대 중화민국 총통위 마인주다. 마시는 2015년 대한민국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 247명으로 조사되었다. 상공마시는 회외국왕 마리베 원손으로 포정사 마록의 아들인 마귀가 명나라에서 대장군 병부상서 등을 지내고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나라 제독으로 원병을 이끌고 조선에서 공훈을 세웠다. 마귀는 손자 마음과 함께 조선의 원군으로 와서 외군을 무찌르고 1599년 3월에 귀국했다. 그 뒤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하자 증손인 마순상이 조선에 귀화했다. 2015년 인구는 232명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